우리가 오면 안 돼 이제 여길 찾은 이유가 형한테 정말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은데 제대로 한 줄 아네 아니 재준이가 얘기하더라고요 탁재현 오빠가 자기 주잡이했다고 컨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재준이의 캐릭터를 그걸 오빠가 내다봤다고요? 내다봤죠 오빠 인생도 한참 못 내다보고 워낙 레전드로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번 실물로 영접해보고 싶어서 빈 봉지 빈 봉지 빈 봉지 빈 봉지 오늘 돌신 포맨드 6분 나오겠네 오세요 무슨 센 사람으로 불러와서